이번 영상은 시리즈2 회로와 함께 사용해보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회로 기초지식과 라즈베리 파이, 핀과 모듈,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한 기기 제어와 센서 측정, 마지막으로 노드레드를 이용한 기기 제어와 센서 측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가지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센서들을 다루기 위해서 회로 기초지식을 배우고, 이 회로로 라즈베리 파이의 데이터와 송신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 핀과 모듈,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한 기기 제어와 센서 측정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회로 기초지식인데요. 회로에서는 브래드보드라는 기초적인 도구가 존재합니다. 전자회로뿐 아니라 디지털과 인베디드 분야에서 테스트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 회로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물건입니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회로라도 브래드보드에 구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브래드보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브래드보드는 총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버스띠와 단자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스띠 같은 경우에는 양극과 음극을 넣어서 사용하는 공간으로 두 개의 홈이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자띠는 다섯 개의 홈이 세로로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지만 홈이 파져있는 홈, 홈 중앙선이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하고요. 단자띠에는 센서나 모듈을 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LED나 아니면 온습도 센서를 넣어서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두 구역으로 나누어 사용되며 이 두 구역의 접정감 형태는 다음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보드의 내부를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은 무슨 뜻이냐? 현재 이 홈과 이 홈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이곳에 전기를 흘려보낸다 하면은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 모두 똑같은 전기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자띠에 이곳에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동일한 전기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래드보드의 접정감 연결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회로를 구성할 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브래드보드의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라인의 단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왼쪽의 경우 한 라인에 동일한 센서선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자띠에서는 행별로 동일한 전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하는 곳에 똑같은 게 꽂히게 되면은 동일한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합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화재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센서를 연결하면 절대 안되고요. 다음의 형태로 센서를 연결해야 내부에서 합선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센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LE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른 라인에 이렇게 꽂혀 있고 조도 센서, 스위치 등 이렇게 한 라인에 꽂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센서를 연결해야 하며 우리는 이제 이 센서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를 진행하면서 전선, 전자, 전자기기, 저항 이런 식의 여러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물레방아에 비유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압입니다. 전압을 빗대어 말한 거며 이 수압은 위에서 물이 얼마나 세게 내려오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물은 전자를 의미하고요. 이 전자는 이렇게 타고 쭉 흘러가서 물레방아, 전자기기를 동작시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관은 전선, 전자기기를 키기 위한 라인을 이야기하고요. 이 물의 흐름을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얼마나 많이 나갈지 결정하는 것을 밸브, 저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압과 저항, 전자기기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압이 강하지 않다면, 전압이 강하지 않다면 물이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아 이 수도관을 타고 따라서 전자기기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이 전자기기가 너무 많이 돌게 되어 전자기기가 고장날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거나 적은 물이 물레방아에 도달하게 되면 이 물레방아, 전자기기는 동작하거나 고장이 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의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면 너무 빠르게 돌아서 물레방아가 고장날 것이고 너무 적게 물이 내려간다면 물레방아가 거의 돌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한 물건이 밸브, 이 저항이고요. 수압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 저항을 통해서 물레방아가 고장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외에도 전압이 너무 약하거나 저항이 너무 강한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전압이 너무 약하게 되면 물이 일정 높이까지 올라오지 않아 밸브에 닿기도 전에 물레방아에 닿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압은 적절하지만 밸브가 너무 셀 경우 내려오는 힘은 있지만 이 밸브가 너무 세서 물이 넘어가지 못해 물레방아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저항과 전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이 물레방아를 고장내지 않고 잘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용어들이 존재하는데 해당 회로는 LED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회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회로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한데 이 회로는 뒤쪽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전압 전류 저항입니다. 전압은 볼테이지 V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볼트를 이용합니다. 전류 I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암페라는 단위를 이용하고요 저항은 R 오미라는 단위를 이용합니다. 이 세가지 잘 기억하셔야 회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에서 조금 더 깊게 알아봐야 하는 것은 저항인데요. 저항은 아까 제가 밸브라고 비유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의 전압을 통과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저항에 붙어있는 색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저항 그림을 보면 빨강색, 갈색, 그리고 마지막 금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자의 양을 제어하기 위한 저항의 셀기 파악 방법은 은색이나 금색은 가장 오른쪽에 오도록 배치하고 색깔이 왼쪽부터 이렇게 시작되도록 배치해둡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한 다음에는 첫 번째 색상은 첫째 숫자, 두 번째 색상은 둘째 숫자, 세 번째 색상은 0의 개수, 네 번째 금이나 은색은 저항값의 오차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 지금 빨강색은 2, 갈색은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항에 나타나 있는 색상들만 값을 확인하여 대입해보면 첫째 숫자 2, 둘째 숫자 2, 셋째 숫자 갈색은 1이니까 0의 개수죠. 0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거죠. 그러면 220, 그리고 저항은 단위가 옴이라고 하였으니 220 모음을 가지고 있는 저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저항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의 세기로 전자를 통과시킬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항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은 라즈베리파이 핀 구조입니다. 라즈베리파이에는 핀이 존재하는데요. 각 핀은 다용도 입출력, 그러니까 GPIO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GPIO는 2, 3, 4, 5, 14, 15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GPIO가 존재하는데요. 이 핀들 중에 GPIO가 아닌 것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5V나 3V3V, 3V 아니면 IDSC, IDSD 이런 식의 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회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외우진 않지만 참고하고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회로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GND 같은 경우에는 전기 회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전원 입력과 사용하는 음극이고요. 3V나 5V는 전원을 인가하기 위한 양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IDSD나 IDSC는 Add-on을 사용하기 위한 임시핀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 당장엔 필요 없는 내용이므로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라즈베리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PDF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보다 이 사진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이 사진을 가져와봤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 이런 식으로 핀이 존재하며 이 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핀은 두 가지로 분류하여 핀을 읽을 수 있는데요. 바로 BCM과 보드라는 두 가지로 분류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빨간 네모의 핀, 여기 오른쪽까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왼쪽만 본다고 했을 때 GPIO17은 BCM으로 읽으면 GPIO17이며 보드 형태로 읽으면 여기 11번 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즈베리파이 핀 번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BCM으로 부른다면 몇 번일까요? GPIO2번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보드로는 3번 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능하면 BCM 형태, 그러니까 GPIO 몇 번이라는 형태로 알려드릴 건데 파이썬을 이용하다 보면 GPIO와 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씩 존재합니다. 자, 그 경우에는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무언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본인에게 맞는 회로를 구성할 때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LED를 이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라즈베리파이의 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3V, 전원을 인가하기 위한 양극 여기가 GND, 전원을 인가하기 위한 음극이죠. 이 음극과 저항을 연결해줍니다. 이 한 라인은 동일한 전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은 GND, 저항과 연결이 되고요. 이 빨간 색깔 3V는 여기 있는 양극, 검정색 라인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 검정색 라인은 LED의 양극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저항은 LED의 마이너스 음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항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있는 색깔을 잘 보시면 225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두 개가 라즈베리파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이제 뒤에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저항값을 안 달아도 LED가 켜지기는 하지만 저항값을 달지 않으면 너무 많은 전압이 가해지게 되어 LED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 거의 터지지 않지만 만에 하나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저항값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회로 기출 지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파이썬을 이용한 기기 제어와 센서 측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